중국의 소림광기라고 하는 유머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어요. 어떤 분이 마침 침대 하나를 새로 샀답니다. 집안에 들여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침대에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하나 하고 국리를 했습니다. 한참 국리를 하다가 내가 꾀병을 다루면서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침대를 보겠지 하고는 꾀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이웃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병문안을 오게 됐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쏙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자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침 병문안을 와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한 발을 침대 위에 탁 올려 걸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옷자락을 싹 들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침대 구경시키려고 꾀병을 앓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랬답니다. 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오죽 많아요. 그 가운데서 유명한 특별히 사람들이 자랑을 잘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인물 잘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혈통, 그리고 자기의 지위, 또 하나는 남보다 좀 의롭게 산다, 선하게 산다, 양심적이다 하는 소위 경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특별히 자랑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경건, 특별히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보다도 특별히 선한 체하고 의로운 체하는 이것은 가장 질이 나쁜 자랑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좀 질이 좋지 못한 자랑을 하는데 특별했습니다. 유대나라에는 종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있다고 모두 믿고 있었는데 첫째가 구제하는 것이요, 둘째가 기도하는 것이요, 셋째가 금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 행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 행위고요.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경건 행위입니다. 얼마나 극기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훈련이니까 그게 경건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세 가지 등안이 하면 안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등안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 말다 하겠습니까? 가끔 필요할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 가지가 나쁘다, 이 세 가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오늘 이 6장에서 특별히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동기가 안 좋다고 말입니다. 금식하는 동기가 안 좋고 구제하는 동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지적하는 이 구제 문제,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좋지 못한 마음 바탕이 그 구제에 깔려 있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경건 생활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제 문제, 글쎄요.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주님이 인정할 만한 구제를 하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야고보 1장 27절에서 야고보가 가장 선명하게 또 확실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구제는 과부와 구아가 환란을 당할 때 돌아보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보아 주며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구제는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결한 경건, 깨끗한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예배만 잘 본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구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정말 눈물겹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오죽이 많아요. 사랑의 교회라고 없는 줄 아세요? 많아요.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그럴듯한 개인 단독주택, 양옥주택을 지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일수록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하에, 반지하에, 연모통이, 문감방에 참 그저 새들어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는 부총 같은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봉천동 달동네는 또 말할 것도 없죠. 30대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는 과부예요. 자기 남편은 동생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이제 여섯, 여덟 살 먹는 딸 둘하고 가난한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봉천동 달동네에 지금 조그마한 방 하나 겨우 사람 둘 정도 기가할 수밖에 없는 작은 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딸만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동생, 20대, 30대 남동생도 같이 살아요. 그 남동생들은 발바닥에 깍질이 자꾸 벗겨지는 희귀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꽂히지 못해요. 그러니 발바닥이 아프니까 나가서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집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런 남동생 둘까지 다섯 식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좁은 방에서 그 부인이 새벽에 나가서 봉제공장에서 열심히 재봉투를 돌려서 한 달에 번은 80만 원 가지고 겨우 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험악한 가정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늘 두고 기도해 주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게 구제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었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안 할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사람들이죠. 테레사를 비판해서요. 가난한 사람 그렇게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입에다 넣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럴수록 가난한 자들은 더 게을러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낚시대를 들려줘야지. 물고기를 닦고 입에 넣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돌보아 주는 사람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도로 가지고 자기 스스로 숟가락도 입에 갖다 넣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이상이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낚시대를 들려줄 수 없어요. 입에다 물고기를 넣어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넣어주어가지고 그들이 다행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게 되면 당신들에게 그 사람들 보낼 테니까 낚시대를 들려주세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는 낚시대를 갖다 주어도 낚시대를 들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필요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포렙산에 임하시면서 산을 진동하고 구름이 온 산을 덮고 불꽃이 막아오르고 쯔쯔한 음석으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 배후에는 사랑과 자비가 강처럼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자주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신명기 15장에 가면 특별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5장 11절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아니하겠다고 전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실 것 같은데 역시 세상인지라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잘 들으세요. 반드시 내 경례 내 구역 안에 있는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라. 그 말이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구제하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과부와 구하는 내 것이라고까지 심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면제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 쌓아놓은 거 없잖아요. 저금통장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가정의 우한이 덮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식구가 아파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빚내가지고 병든 집안 식구 고쳐야죠. 그래가지고 빚지고. 어떤 때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1년 내내 일거리가 없어요. 요사의 말로 말하면 실직당해서요.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정말로 액을 먹고 해가지고 빚 좀 묻어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빚을 지게 되면 사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하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꾸 빚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5, 6년 빚이 쌓이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체주가 가만히 안 두지요. 빚을 안 갚으니까. 결국은 아들을 종으로 빼앗아가고 딸을 종으로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뺏기고 자기도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아주 힘에 친 극한 상황에까지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면제 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하셨어요. 빚을 진 사람이 7년이 되면 면제 년이 되면 반드시 그 빚을 전부 당감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런 시간에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숨을 쉬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저 천상에 있는 영광의 보자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사람대우받지 못하는 자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의 진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야 하느냐? 작은 예수로 비춰야 합니다. 교회를 드나려는 모든 성도는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 앞에 비춰야 하는데 그 작은 예수는 어떤 모습이냐?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가난한 자 편에 서 있는 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구제, 남을 돕는 일인데 중요한 구제일수록 사람들이 외식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을 싸는 것 아니요. 겉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을 사람 앞에 나팔분다고 하는 말로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이상해요.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과거의 교회들 가끔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 안에서 나팔불어요. 돈 좀 내고 나팔불어요. 헌금 좀 하고 나팔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목사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돌아다녀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구자들이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때도 테레비나 아니면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난다고 하면 남보다도 앞장서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안 해요. 칭찬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구제 좀 했다면 세상 사람도 뿅 하고 가요. 성자로 치고 성자로 대우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를 대단하게 보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구제하면서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령과 찬사를 받기 위해 구제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6장 1절에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노예우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나팔불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한정의 노예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개 하나라도 이런 외식의 근성이 남아있으면 이 시간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야곱의 말대로 하면 이거는 정결한 경건이 아니요. 이거는 구리된다는 경건이요. 외식하는 구제는 불결한 경건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굴을 돌리시는 경건입니다.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다 상 준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4절에 특별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상 주신다 하는 말인데요.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구제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제를 마음에 담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서 상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은근히 알아주는 일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자부를 둘 가진 시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큰 자부는 그런대로 아들이 잘 벌어서 잘 사는데 두 채 자부는 아들이 그저 잘 벌지 못해서 늘 가난하고 쫓겨요. 늘 아버지는 작은 아들 그 어려운 생활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큰 자부가 남모르게 자기 동서를 돕는 거예요. 동서를 불러서 위로하고 남모르게 뭘 갈라먹고 필요할 때는 또 돈도 좀 보태주고 애들 학비도 좀 주고 남모르게 큰 며느리가 자기 동서에게 자꾸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모른 채 합니다마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큰 며느리 불러가지고 애야 여기 한번 앉아봐. 네가 하는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참 너 너무 감사해. 우리 집에 너와 같은 며느리 들어온 건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야 돼. 내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고 숨겨놓은 게 있는데 오늘 그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며느리에게 줍니다. 며느리가 놀랬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시아버지에게 보고한 일도 없고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는 자기에게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은밀히 보시는 자기 시아버지의 그 정성에 감동하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빼봤더니 천만원짜리 수표가 두 장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수표 받아본 우리 부인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구제하는 자를 마음에 두셨다가 상을 주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상 받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상이 무슨 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천국 들어갔다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테레사 순유하고 옥목사하고 어떻게 똑같은 상을 받겨서 그가 18살 어린 나이에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집을 나서는 날 어머니는 그를 따라 나오면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야 너 예수님의 손을 평생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손도 예수님 손처럼 되어야 해. 꼭 기억해라. 그 말을 마음에 평생 새기고 쭉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와 함께 살다가 간 테레사 순유하고 이렇게 팔자 좋게 수만 명 앞에서 설교나 하면서 존경이나 받고 살던 옥목사하고 어떻게 상이 똑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상이 같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에요. 분명히 상에서요.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이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알게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구제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른손한테 왼손 모르면 자기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 구제를 주목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남을 돕는 것입니다. 조금만 도우면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말이죠. 못 견디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정말 어려운 게 구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의 암시적인 의미가 들었습니다. 첫째는요.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구제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나를 위한 구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구제입니까? 누구냐? 누구의 구제냐? 누구를 위한 구제냐 그 말입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은밀히 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쁘게 구제하시다면 그 구제는 아름다운 동기, 순수한 동기, 깨끗한 동기를 가진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은근히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제해야 합니까? 내가 구제 좀 많이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야? 교회에서도 내가 구제 많이 한다는 소문나면 뭐 권사도 시켜주고 장로도 시켜줄지 모르지 않느냐? 은근히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선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 여러분, 집을 팔아서 구제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구제 인정하시나? 벌써 동기가 냄새가 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는 어떤 것이냐? 다 잊어버리는 구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 줬다고 일기장에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내 겉옷을 벗어줬다.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나중에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절이 마실 때에 온 인류를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신대요. 뭐 어떻게 불러 모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지구 역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거 그거야. 누워서 식은 육 먹기죠. 불러 모은데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딱 갈라놓는데요.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거룩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양이라고 그러대요. 왼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었던 사람들 전부 그 자리에 모은데요. 그들을 일컬어서 염소라고 그러대요. 참 그런 날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소름 끼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보아도 못 본 채 했다. 너희들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자를 한 번도 찾아간 일이 없다. 너희들은 병든 자를 보아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자를 보아도 못 본 채 했구나. 그랬더니 염소들이 대뜸 합창을 했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1935년 12월 25일 우리 저 혐오소 찾아간 거 모르세요? 어떻게 날짜까지 다 외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모른다. 이게 엉터리 구제예요. 조그만하게 뭐 한 거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보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부지런히 찾아보았구나. 감옥에 갇힌 자를 불쌍히 여겼구나. 병든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희생을 했구나. 감사하다. 너희들이 1985년 또 1월 31일 날 저 서대문 행무소 찾아간 거 내가 잘 기억한다. 양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우리는 통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우리가 행무소 갔다 왔어요? 나 아직 행무소 구경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게 진짜 구제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는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구제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89세 잡수는 전 대통령 레이건이 자기 응접실에서 그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다죠. 그런데 놀라운 것. 자기가 과거에 그 취임식을 했다는 것 전혀 기억을 못한대요.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한대요. 여러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소위 노인 침해성 병이 있잖아요. 참 얼마나 재미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작은 선을 행한다든지 구제를 할 때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해놓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만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철저하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 앞에 빛이 되려면 소금이 되려면 구제를 등하니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중에 상당수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 예산에서만 해도 약 17억에서 18억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5천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내는 만원짜리 한 장, 천원짜리 한 장 그만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세요. 외환은행에 다니다가 실직을 당한 어느 형제 예수 안 믿었어요. 이혼하려고 벌써 작정 다했고 자살하려고 계획을 다했던 형제가 사랑의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30만원 교회에서 구제했어요. 평생 받아보지 못한 구제금이요. 30만원을 받고는 너무나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외롭지 않다. 그래도 나는 3대 후 받고 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은 취직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구제한다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거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실직당한 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스쳐 지나가던 전에는 몰랐던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에게 눈을 고정시키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좀 모으면 구제하지. 새꺼의 거짓말입니다. 돈 모아서 구제해요? 텔레비에 광이나 내라고 한다면 신문에 대문짝만한 이름이나 낸다고 하면 몇 푼 낼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 생기면 내가 구제하겠다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시카고 트리 분지에서 결렉조사를 수년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1년에 만 달러 수입이면 미국에서는 이거 빈민층입니다. 한 달에 천불도 못 버니까 빈민층이죠. 그런데 그렇게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이 1년 동안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자기 수입의 4.3%라고 합니다. 그래서 430불이래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대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만 불 이상 받은 사람 고소득층의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자기 소득의 1.3%밖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600불 낸대요. 600불 만불 미만의 사람들이 내는 비율대로 한다면 적어도 2,200불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00불은 고소하고 600불 내요. 그래가지고 땜질을 하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구제하는 줄 압니까? 돈이 많아야 구제가 가능한 줄 압니까? 그런 생각 깨끗이 여러분이 쓸어버리기 바랍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지난주 제가 일본 나뉘 왔잖아요. 차를 타고 오다가 보니까 무슨 루미네라고 하는 큰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니까 저 루미네가 뭐냐? 그랬더니 큰 백화점 체인이래요. 그래 놓고는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 백화점 주인이 배우 출신인 여자라요. 아주 잘생기고 예쁜 여잔데 혼자 산대요. 그런데 최근에 3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을 들여서 고급 저택을 짓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 짓기도 전에 가버렸어요. 나이 이제 60갓돌 가는 사람인데 집 짓다가 갔어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300억 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좀 썼더라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그 큰 저택 지어놓고 혼자서 헤엄을 칠 거예요. 나가다닐 거예요.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 정신없어요. 정말 정신없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 쌓아라.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찢어먹을 거예요? 볶아 먹을 거예요? 삶아 먹을 거예요? 우려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일에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저 요가 좀 하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잘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헛된 짓을 하고 사는 사람 오래 살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제는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만 원이 있어도 천 원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나누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구제를 하다 보면 탐욕에서 자유화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와 함께 울면서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셈이 솟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염려와 고민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나누어 줘보세요. 기쁨이 생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화하는 행각이 있습니다. 마음의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여성의 사람들 돈이 없어 병들고 망하나요? 아니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어서 병들고 망하고 잠 못자고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니나오엔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패하지 않느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대답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후미진 곳에 손을 교회가 뻗칠 때 교회는 교회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모든 균을 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옮길 때 늘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짐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축복의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드디어 교회다울 수 있고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기도해 줍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없는 중에서도 나누어 가짓으려고 여러분이 정성을 썼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밀히 알고 계시는 구제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윱시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난한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은밀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은근히 마음에 두고 계시던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특별히 나를 위로하시며 상을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말씀대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고통하고 멍들어가고 하나님이여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진 자들이 너무나 횡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진실한 구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알아주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황금위원 그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하오며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오며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너무 감사하오며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오며 하나님 문제가 많지만은 우리나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 너무 고마워서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금 받으시옵소서 11조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도 받으시고 감사 헌금도 받으시고 또 특별한 이유로 내는 헌금들도 받으시오 주님이 영광을 홀로 홀로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너무나 실직으로 인해 고통하는 가정들 또 하나님 환자를 가정에 두고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경기가 좋지 못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하며 자졸감에 빠져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군문에서 고생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경찰로 수고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